최근에 리보세라니 단독 논문이 나왔습니다. 2023년 1월 31일에 나왔습니다. 약 한 달 전이죠? 해당 논문도 펌 매드에서 서칭한 논문이기 때문에 역시 원문으로 가는 DOI 링크가 달려있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오리지널 아티클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로우 데이터를 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이 제 성향과도 맞아 떨어졌는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그날부터 저는 로우 데이터만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저는 로우 데이터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어야 비로소 스스로 생각하는 힘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 세월 동안 제 유튜브에서도 저는 여러분에게 최대한 로우 데이터를 제시하고 해석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상을 찍는 저와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지난 세월 동안 많이 성장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펌 매드에 나와있던 것처럼 출판된 날짜는 오리지널 아티클도 2023년 1월 31일로 적혀있습니다. 출판된 저널의 이름은 ATM기기와 철자가 똑같은 ATM입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글자가 잘 안보이시겠지만 임팩트 팩터도 보여주고 있는데 3.6입니다. 사실 논문을 볼 때마다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가 궁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찾기 귀찮아서 패스할 때가 많죠. 그런데 ATM 저널은 홈페이지 상단에 대놓고 임팩트 팩터를 보여주니 정말 편리하고 속이 시원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 저널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해당 논문을 살펴볼 건데 저자들의 이름이 벌써 중국스럽죠. 차이나에서 진행한 임상시험 논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저널도 홈페이지 상단에 중국어로 된 광고가 붙어있는 걸로 보아 저널도 중국 저널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해당 저널의 주소도 차이나입니다. 저널도 차이나, 논문도 차이나입니다. 잠시 DOI로 다시 돌아와서 DOI 주소를 보면 ATM, 저널 이름이 보입니다. 이젠 조금 친숙하죠. 참고로 DOI는 논문이 조금 변경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만들어진 편리한 URL 주소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 수는 총 33명입니다. 코어트 그룹은 EC와 US로 나누었는데 각각 미디언 PFS는 4.4개월과 7개월이고 미디언 OS는 11.7개월과 18.1개월입니다. 코어트 그룹을 EC와 UC로 구분한 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싶어서였겠죠. 해당 적응증의 80-90%는 EC라고 합니다. 나머지 8% 정도는 UC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EC보다 UC가 좀 더 희귀한 적응증이겠죠. 그리고 놀랍게도 항암치료와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이나 사망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샘플 사이즈가 33명이라는 것도 감안하긴 해야겠죠. 어쨌든 33명에 한해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작년에 에스모에서 발표한 칸레리 주마 플러스 리보세라닉 간암치료제 임상시험은 부작용이 다소 높게 나온 바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이것이 칸레리 주마 때문인지 리보세라닉 때문인지 또는 오로지 간암이란 적응증의 특성인지 분간하긴 쉽지 않았죠. 추측만 할 뿐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모 발표 이후로 저는 다른 리보세라닉 임상시험들을 관찰하면서 안전하다고 알려진 리보세라닉이 생각만큼 완전히 안전한 항암제는 아니구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항암제들에 비해 부작용이 낮다고 해도 항암제는 항암제인 것이죠. 암을 잡는 치료제는 어떤 식으로든 몸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으며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약국에서 파는 감기약보다는 독하다는 의미입니다. 비타민C가 아니라는 뜻이죠. 어찌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병역요법은 항암제를 최소 2개 이상 쓰는 것이므로 부작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상시험처럼 간암이 아닌 다른 적응증에서는 리보세라닉을 단독요법으로 사용했을 때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 경우도 또한 심신찮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또 굉장히 안전한 항암제구나 알 수 있죠. 물론 임상시험마다 환경과 조건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일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큰 문제없이 투여된 리보세라닉 임상시험도 현재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발표된 임상시험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메타분석 자료도 있는데 살펴보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건 간단히 다루기보다 제가 좀 더 공부해서 내일 저녁 8시에 오랜만에 라이브하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